네 주영물 행사가 있고 그런 것 같다. 여기 동네고 여기 학교가 있나본데 여기 있는 길이서 갓나무가 잘 열렸네 거기도 뭐 길에 있는 거 같아 가보지 뭐 뭔 길이 있어 동태의 냄새가 대구타 냄새가 참 맛있게 나 개인적으로 이런 골목길을 좋아해요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이런 골목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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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해운대 바닷가가 잘 보이네요 여기가 아 아 아 아 아 날씨가 좋았으면 비가 안하고 날씨가 좋았으면 바닷가 훨씬 잘 보일텐데 아 아 아 아 맛없다 아 아 아 아 아 바닷가가 뭐야 아 아 아 아 아 어디 호텔에 선트리 호텔에 도착했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